앞으로 1편부터 9편까지 해서 숫자별로 갖고 있는 성격적인 성향, 특징,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장점, 단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안녕하세요. 해월신당의 최수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생월 1을 더했을 때 숫자 7이 나왔을 경우에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성격, 성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. 예를 하나 드릴게요. 3월 22일생이에요. 그러면 3 더하기 2 하면 5죠. 5에다 2를 마저 더하는 거야. 그러면 숫자가 7이 되죠. 이럴 때 보면 아 나는 더했을 때 숫자 7이구나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더하기랬는데 칠수가 나왔어. 이분들은요. 궁금한 걸 절대 못 참아요. 내가 관심 가는 분야에 한 번 꽂히면 굉장한 저력을 발휘하는 욕심 있는 칠수랍니다. 재주가 굉장히 많아요. 그리고 머리가 좋습니다. 추진력 또한 좋아요. 그래서 사업가 기질이 상당히 있고요. 늘 바쁘게 살아.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. 왜? 머리가 좋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 적에 내가 잘 될지도 알고 있고요. 궁금한 게 많기 때문에 늘 배워야 돼. 그래서 재주 많으신 분들 상당히 있고요. 사업가 아까 말씀드렸죠. 이런 기질들이 있다라는 거. 이게 이제 이분들의 장점이에요. 하나에 꽂히면 다른 거 못 본다 그랬잖아. 그럼 또 어떻게 되겠어요. 성격이 예민하겠죠. 내가 뭔가에 몰입해 있는데 주변에서 나를 건드리거나 말을 시켰어. 이런 경우에 굉장히 까칠할 수가 있어요. 남들이 보기에 쟤는 왕자병인가 봐. 쟤는 공주병이야. 왜 저렇게 까칠해? 이런 소리를 조금 들을 수 있는 성격,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요. 그리고 성격이 까다로워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경대통이라든지 두통, 어떤 혈액순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건강관리를 좀 잘해야 되는 이런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. 재주 많고 머리 좋다랬죠. 나는 이렇게 해서 돈 벌을 거야.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? 돈에 대한 애착과 욕심도 상당히 많아요. 그리고 좀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욕심도 있어. 이건 다 장점이잖아. 그렇죠?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경대통 신경 쓰고요. 남들로 하여금 쟤 싸가지 없어. 쟤 까칠해. 이런 소리 듣지 않을 수 있도록 인복과 인덕까지 좀 늘려가신다라면 아마 훌륭한 여러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칠수를 받고 있는 분들이 보면은 친한 사람만 친해. 아까 꽂히는 것만 꽂힌다 그랬잖아. 그래서 대외적으로 많은 사람들하고 잘 지내기에 조금 어려움을 가지고 있거든. 그래서 사업가 기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거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보니까 때로는 편해, 편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이것만 만회를 잘하신다라면 아마 정치 쪽이나 사업 쪽, 그리고 어떤 제주로, 예체능, 예술 분야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발휘할 걸로 보여집니다. 이번 시간에는 생월 1을 더했을 때 숫자 7이 나오는 여러분들의 성격, 성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렸습니다.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